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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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싶어 얼른 배고파 두번째 두번째 푸드 이떠서울 이떠서울 오늘 삐빅보고 먹을거야 아 저번에 안먹어 저번에 안먹어먹은걸로 먹어보자 오띵 기분이 별로 안좋아 배가 아프거든 너 똥머래뿌나 똥머래뿌나 내가 그런얘기할때는 뭐가 있을지좀 보고 근데 어디서 봤는데 뭐야 이거 뭐야 영국남자 출연했대 영국남자 감사합니다 짜잔 새우니까 새우 먹을게 맛있어 어 어때? 별로지 진짜 맛있어 치즈가 예술이야 왜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? 새우 먹어볼래? 응 솔직히 별로야? 새우가나? 나 치즈 닭꼬치 먹어볼게 윤 많이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유미 손에 땀이 나서 그래 소금 먼저 먹어본다 어 스테이크다 응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 뜨거웠으면 좋겠어 많이 식었어 어 한번 고기 먹어봐 고기 유미가 먹어? 어 유미 먼저 먹어 어때? 왜 별로야? 소금이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? 먹어볼래? 싱겁다는 소리야? 싱겁고 응 많이 싱거운데? 맛은 있다 응 맛은 있어 응 이거 고기 먹어 응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네 저번엔 없어서 먹었나 콜라 먹고싶다 콜라 먹고싶다 콜라 먹어볼까? 콜라 먹어볼까? 응 감사합니다 아 너네 다르잖아 이런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그랬구나 왜? 응 맛이 없어? 아 좋아 일반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 근데 뭔가 애매해? 어 매콤 처음에 매콤했는데 어 그 매콤함이 매콤함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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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쯤만 맵지 않아 뭔조리야 그게 유미야 너 영계국어 하지 그리고 상 끝에 영계국어는 뭔조리야 그래?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맛 좋은 라면 뽀잇 라면이 익기에 새삼살만 나기차 하루에 애깨라도 먹을 수 있어 술 일상까지처럼 자극적이는 않은데 향이 좋다 향이 향이? 응 응 찍고있어? 응 이거 한번 쑥 둘러봐 프리마켓 프리마켓 아무것도 안 살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살거야 봐봐 봉아 나 몽이랑 한번 찍을래 왜? 몽이랑 사진 한번 찍을래 그래 몽이랑 사진 한번 찍어줘 응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띠띠 호기 안좋아 진짜야? 응 왜? 넌 많이 먹은거 같아 탁 돼있어? 강아지 봉아 너 뭐하는데? 응 여기도 몽이네 문졸이야 나 이제 몽이 안한다 그럼 야옹이 할거야 행운 지침서 아몽이와 유빈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? 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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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해볼게 너가 할거 보니까 퀄리 내가 한다고 나와 내가 할거야 아몽이와 유빈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? 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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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적 요인의 리스트를 작성하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나 나 안 믿어 솔직히 나 또 해볼래 재밌다 왜 사람들이 안 나오게 또 무슨 질문을 해볼까 아몽이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? 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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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한테 잘하세요 저 부자돼요 퀄리 퀄리 유빈 유빈 너 내가 로또 당첨되면 응 백만원 줄 수 있다 퀄리 퀄리 유빈은 엉망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? 퀄리 퀄리 보지 마 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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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안 보여 시킨대로 한다면 퀄리 그 말은 죽순 멍이 말을 잘 들어라 멍이 말을 잘 들어라 멍이 말을 잘 들어라 아몽이 말 라이언 인형 없어요 빠질게 빠질게 그냥 사면 돼요? 아니요? 근데 나 아몽이 말을 잘 들었어요 아하하하하하하 퀄리 내가 말해볼게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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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퀄리 퀄리 여러분은 지금 22살에 아몽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재미없어 왼쪽으로 내리세요 가자 강남으로 와 유마 카메라 봤을 때 완전 지금 낮 같아 진짜로 한 번 너가 낮 찍어서 봐봐 그치 여기 하늘을 봐봐 어때 그치 아 수고이 가장 강남으로 이제 갈까 출발 오우우우우우우우우 하하 하하 아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랄걸? 믿고 있던 맛이야 빵국도 다르고 육즙이 장난 아니지? 진짜 최고의 행동인 것 같아 띠띠용 암컷 원숭이가 수컷 원숭이의 털을 골라주고 있습니다 수컷 원숭이의 목털이 거슬리나 봅니다 오늘도 사이좋은 원숭이 두 마리입니다 라이언 라이언 아 네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라이언 있어 나만 라이언 없어 시간이 근데 너무 빠르다 시간이 근데 너무 빠르다 나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응 안녕 사랑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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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피피